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정민입니다. 제가 지금 집에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. 아침. 아직은 몰라. 음. 아. 국은 김치국. 맛있겠대요. 아침. 밥 먹습니다. 내가 혼자 숟가락들은 어디 있어. 아. 음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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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채. 음. 음. 잡채 김치국으로 밥 먹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이제 비벼서 먹어야 돼 이제 비벼서 먹어야 돼 음 비벼서 비벼서 비빔밥 됐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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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됐다 비빔밥 됐습니다 음 음 음 음 진짜 고기 나오다 김치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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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 김치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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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나 김치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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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